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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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막 발을 실어 버려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이렇게 나오려 하니까 뭐 뒤죽으러 나와 사이즈라고 아빠 씻어버리게 잡아주면 아빠 씻어버리잖아 여기서 안 잡아도 돼 오늘 이렇게